안녕하세요 수안TV 수안입니다 상업용 공병각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자 여러가지 폰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글자 이렇게 아름다운 폰트가 8일까지 10월 8일까지 무료가 나네요 이벤트에 보니까 이벤트니까 10월 8일까지 무료라고 나오네요 이걸 가입을 하는데 보면 한글을 배포하노라 이용권 등록하기 있어요 저는 이미 하나를 가입했어요 일단은 제가 가입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개인이고 기업단체가 써져 있고요 이걸 수소 학생 미만 돼 있고 이걸 보시고요 이걸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충 가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름 홍길동 땡땡 씁니다 그런 다음에 휴대폰 인증을 하고요 잠깐 여기서 멈추고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다 가입하고 인증하라 나오는데 이거 신청하기를 누르면 안 돼요 1개월 동안 이거 누르시면은 무효가 돼서 안 되고요 정말 하고 싶으면 이걸 하고 싶으면 아까 그러시면은 이걸 하고 싶으면은 이걸 신청을 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구름달이 설치하거나 메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걸 카피해서 컨트롤 C에서 이용권 등록한 다음에 이걸 누르시면 돼요 로그인한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깔리면서 5월 내년까지 6개월 동안 정말 무료예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한 비싼 거거든요 한 3만원 이상 네 라이프 산돌 라이프 5만원 짜리인데요 월 5만원 짜리인데 6개월을 무게로 진짜 해 줄 수 있는 진짜 꿀템인 상업용 영상 뭐 그런 거 옥에 관해서 라이스 센스가 돼 있는 거라 괜찮은 거 같아요 일단은 잘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